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실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습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또 개발 환경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환경은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우리 수업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는 브라우저를 통일을 할 겁니다. 저는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롬에는 크롬 개발자 도구라는 아주 잘 만들어진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이용하면 개발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제가 개발을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을 때 그것을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크롬 개발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크롬 개발자 도구에 해당되는 도구는 각각의 브라우저마다 모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쓰건 이런 기능을 다른 데서는 제공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크롬을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크롬 개발자 도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크롬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요소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창이 떠요. 자, 그 중에서 자, 여기 엘리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이 웹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html 코드를 이렇게 라이브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밑에 뭐가 쭉 하고 올라올 건데요. 바로 이게 콘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것을 웹페이지에다가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콘솔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의 명령 중에 하나인 경고창을 띄우는 명령이 alert인데요. 자, 이렇게 쓰고 제가 hello world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라는 경고창이 이렇게 떴죠.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러분이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크롬 개발자 도구입니다. 자, 이거 이 크롬 개발자 도구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이런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여기 보시면 크롬 개발자 도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업에 빠져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갈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롬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여기 있는 내용을 보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그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터가 있어야 돼요. 자, 에디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도구예요. 자, 그런데 이 도구를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모장이라든지 또는 텍스트 에디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에디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서브라임 텍스트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서브라임 텍스트에 대한 상세한 수업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수업 소개 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설치,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방법을 찾아서 거기 있는 대로 서브라임 텍스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한 서브라임 텍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이용해서 저는 사용을 할 건데 아쉽게도 무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를 꼭 돈 내고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정도 구입하실 것을 요청하는 안내가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공업잖아요. 이런 도구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하루에 한 번 정도 귀찮음이라고 하는 귀찮음을 지불하시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럼 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선 요 위에 보시면 뷰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저걸 클릭해보세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사이드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지금 살짝 잘리죠? 자, 쇼 사이드바라는 것을 클릭하면 저처럼 이렇게 사이드바가 출력이 될 겁니다. 저건 뭐냐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코드 코드를 관리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 여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것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작업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 건데 그 파일을 한 곳에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는 이런 폴더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죠? 맥은 좀 다르겠지만 맥을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적당한 디렉토리에다가 자신이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드시면 되겠죠. 어디에다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위해서 폴더를 하고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라는 뜻에서 저는 wjs라고 썼지만 저것은 여러분이 창의성을 발휘하면 되는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폴더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wjs라는 방금 생선한 폴더가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뉴 파일이라는 것이 있고 뉴 폴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습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한다. 그러면 개발 환경이니까 dev.env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당한 디렉토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demo.html이란 파일을 만들면 이제 html 코드가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html이라고 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탭키는 캡스락과 숫자 1 사이에 있는 키입니다. 탭키를 누르시면 기본적인 html 코드가 이렇게 한 번에 짠 하고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자, 스크립트라고 입력하고 또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만약에 안 만들어지면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alert하고서 1이라고 하고 저장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일단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웹페이지를 실행을 시킬 때는 자, 우선 웹브라우저를 열고요. 윈도우를 사용하신다면 컨트롤 5키를 누르시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아까 생성한 그 디렉토리로 가셔서 그 파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열리는 거죠. 만약에 맥을 쓰신다면 크롬에서 어... 커맨드 알파벳 5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오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습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법은 우리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차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